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강고등학교 대표 토론 동아리 크노스페입니다. 저희의 주요 활동은 자체 토론 대회 실시,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개인 칼럼 작성, 그리고 1분 스피치, 그리고 연간 활동 자료집 제작 등이 있습니다. 크노스페는 독일어로 꽃봉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크노스페 부원들의 아름답고 성숙한 꽃으로 탄생시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크노스페 동아리는 3대3 토론에 맞춰 1학년 9명, 2학년 9명, 총 18명으로 있습니다. 이 인원은 모두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크노스페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원들은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며 자신의 가치관에 상대팀의 가치관을 더하며 상대팀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상대측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 팀과의 협동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토론 동아리입니다. 크노스페 동아리는 다양한 발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활동을 촬영하며 개인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동강고등학교 대표 토론 동아리 크노스페는 문과 이과의 경계가 없는 폭넓은 동아리입니다. 토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루키즈 존이란 아이들의 출입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방치하고 오히려 큰 소리치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엄마들이 많아지면서 다른 기계에게 짐길 권위가 치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치밀하는 것입니다. 동대하는 입장에 입문 시작하겠습니다. 루키즈 존을 법적으로 분지시켜야 한다는 건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져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하나 더 루키즈 존을 여러 방침을 하는 것들 차별 분석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요. 찬성 측 확인해드리고요. 제안지기관 찬성입니다. 루키즈 존을 수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셨는데 루키즈 존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구별하여 파웨이크 스페이크를 쌓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찬성 측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할 수가 있으십니다. 추론 결과 직원들의 찬성을 맞았고 공간을 했고 루키즈 존의 설치를 찬성하는 찬성 측의 의견이 수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가 사는 지금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의 실현 목표를 저해하며 집단적 이기들 중에서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 종식의 실현 목표를 저해하며 코로나 종식의 실현 목표를 저해하며 집단적 이기들 중에서 말해야 합니다. 저는 공간고등학교의 생명고등학교의 주소 김지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의 공간고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저희 학교에는 하늘고등학교인데요. 정말 아름답고요. 압력 공간고등학교의 생명고등학교의 주소 김지입니다. 기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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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여러분 공간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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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고맙습니다. 위해서 공간고등학교 제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